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조물 제작 설치 실질적으로 ncs 학습 모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분류는 건축 목공 시공 이구요 능력 단위는 그 구조물 제작 설치 2020학년도 우리 2학기 우리 이학의 학생들을 배울 내용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1번 우리 중단으로 얘기하죠 바닥 구조물 시공하기 벽 구조물 지붕 그 다음에 외부 구조물 이렇게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구조물 시공하기는 우리 3 수준 4 수준 3 수준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자세한 보겠습니다 학습 1 바닥 구조물 시공하기 자 한번 봅시다 학습 목표 바닥 구조제로 쓰이는 목재 수종을 파악하고 자 일반적으로 바닥 구조제로 쓰이는 목재 수종은 우리가 침랩수 쪽이죠 미송 이런 것들입니다 구조제니까요 그 다음 ks 규계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바닥 구조에 쓰이는 각 부재 명칭 단면 치수 간격 최대 허용 경과 스팬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필로 지식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움직이지 않고 설치된 자리에서만 발생하는 고정 하중 우리 하중이 종류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바닥은 움직이지 않고 설치된 자리에서만 발생하는 고정 하중 고정 하중 이건 뭐냐면 건축물 자체의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항상 그 자리에서만 발생하죠 그 다음 거주자 안에 가구 등 계속적으로 변화하죠 우리가 사람이 움직인다든지 가구를 배치를 달리한다든지 우리가 이동 하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하중과 이동 하중 즉 하라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층 바닥 및 지붕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도 1층 바닥 구조를 통하여 기초에서 지면으로 전달된다 자 이걸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2층 구조물이라 생각을 했을 때 2층 지붕에서 눈이 쌓인다 또는 바람이 분다 이런 지붕이 이루어진 하중은 이제 2층 벽체를 타고 내려오겠죠 그리고 2층 바닥으로도 오고요 그 무게가 1층 벽체 1층 바다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땅으로 이렇게 하중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바닥은 토대, 장선, 깔돌이, 바닥 덮개 등 자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닥은 토대, 장선, 깔돌이, 바닥 덮개 등 자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와 크기에 따라 자재를 선택해야 한다 자 구조제 치수는 설계 기준 강도에 의해서 선정하면서 하중과 자재 강도에 의해서 결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재료론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충분한 기준 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중과 자재 강도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가도한 처진도 예방되고 진동과 천장 마감제 균열 발생도 막아주고 저하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우리 법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목조주택은 규정된 설치법규와 구조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시공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편하고자 또는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덤성덤성 한다는 거 아니죠 이거는 중해져 있는 구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보시면 바닥의 장선 간격은 650mm 이하 자 장선이라고 하면 이 너를 우리 바닥판을 밑에 잡아주는 하나의 간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000제곱미터마다 방아구액을 해야 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목재주택 목조주택은 제일 큰 단점이 불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방법과 관련 있는 스프링쿨러를 각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옆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2000제곱미터마다 방아구액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바닥 장선의 치수와 바닥 덮개입니다 바닥 장선의 최대 간격은 650mm으로 제한을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구조 설계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바닥 장선의 최대 간격은 650mm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구조물의 구성미호소 및 형상, 토대, 가스키, 충진제, 장선, 조립보 어렵죠 여러분들 끝마귀 장선이 또 무엇인지 장선 띠장은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도 벽재주 하주 받지 않는 비네벼, 감마이벼, 하부위에 설치하는 장선은 이중 밑갈돌이로 설치하는 내용이 어렵죠 우리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NCS 학습몰들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렵죠? 근데 쉽게 생각할게요 이쪽이 기초 또는 일체 벽재라고 하면 테두리를 끝마귀 장선이라고 돌아갑니다 끝마귀 장선 그리고 바닥 장선이 이렇게 교차로도 설치하고 길게도 갈 수 있겠죠 만약에 교체로 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운데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도 이렇게 교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선 보막이 장선과 장선 사이에도 칸막이를 쳐서 충분히 힘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중 장선 보각 장선을 두겹으로 하는 거 그리고 위에 덮개를 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그림을 실제 도면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시 설계 도면입니다 2층 바닥에 우리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물량 산출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게요 이 테두리를 뭐라고 했어요? 그렇죠 끝마귀 장선 끝마귀 장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부재 이렇게 긴 부재를 우리가 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선과 장선 사이를 우리가 버티는 걸 이거를 장선 보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위에는 뭘 깔까요? 그렇죠 하판 또는 바닥 마감 덮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다 MDF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나무 입자를 해가지고 많이 쓰이는 그런 두께의 최소 28mm 이상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테두리를 끝마귀 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선과 장선 사이에 이 부분의 부재를 뭐라고요?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선 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나무로 이루어진 이 집을 보시게 되면요 이 벽체 구조, 바닥 구조, 바닥 덮개, 플로우셋릭, 바닥 장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테두리는 끝마귀 장선이라고 합니다 끝마귀 장선 그 위에 밑깔돌이 벽체가 세워지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 바닥 장선이 이렇게 깔리게 되고 위에다가 바닥 덮개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바닥 구조가 간략하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끝마귀 장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 장선 그리고 장선과 장선 사이에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장선과 장선 사이에는 장선 보막이 있고 그 위에 바닥 덮개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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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S